안녕하세요 저희는 또미 커플의 또니 미니입니다 또니가 저쪽 내기를 아니 저는 인정 못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섹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섹시한 거로 또 내기할래요 오케이 2탄 갈게요 나중에 곧 2탄 갑니다 오케이 그때 준비하세요 생크림 대신에 면도크림 저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 화장 했는데 여기만 있으면 알죠 나 눈에 렌즈 껴가지고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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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보지마 너무 많이 짠 거 아니야? 세부의 발언 한 번 안에 하시죠 근데 인정 못하니까 저는 할 말 없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메이드 보기 보냈습니다 아니 메이드 보기 보고 싶잖아요 좀 더럽긴 하겠다 섹시하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눈을 위한 좋은 상태 섹시하지 어디서? 진짜 섹시하지 너무 섹시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내 메이드 보기 입은 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너무 귀여워서 줄 수가 없었어 제가 섹시하다니까요 귀여워서 섹시해 빨리 말해 자 갑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버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나가라 귀여운 이 재지 뽀 뽀뽀 날 진짜 사랑한다면 빨리 뽀뽀해 뽀뽀 나 안 사랑해? 사랑하지 뽀뽀 씻고 나 사랑해? 뽀뽀 여러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콜 뭔가 허연게 보여 콜 하나도 안 묻었어 까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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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부로 이렇게 너무 자기애를 과시하면 이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섹시 2탄으로 돌아올게요 귀여움 2탄입니다 다음에도 또니 벌칙 2탄으로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벌칙을 준비해 볼게요 안녕 미웠네